DB금융투자의 김연겸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도 오늘 편안하셨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물론 지수 상승하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주도를 하는 것은 시총 상위주 중에 최상위주 지수만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니까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 늘 피곤하다 오히려 의외로 지금 소외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소외받는 분들이 더 많겠죠 사실은 부동산 가격 오를 때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도 시장 정리해 주셔야죠 그럼요 오늘 시장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역시 상승 출발을 했죠 코스피는 0.54% 코스피는 0.5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유럽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시장이 잘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백신에서 일단 찾아야 되지 않을까 백신이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처음에 크게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학습 효과가 좀 있고 또 그 사이에 돈은 많이 풀렸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 할 것 없이 임상 3상을 거의 마지막 시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일시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치료제, 이제 백신이 나오면 바로 급반전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가 코로나 생기고 나서 갑자기 떨어진 건 있었는데 급락한 게 한 1, 2주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그 논리였던 것 같죠? 다음 달에 괜찮으면, 다음 달에 아니면 그 다음 달에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내년에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연준이나 정부도 돈 더 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연료가 되고 있는 듯한 저도 많이 옆에서 풍을 들으니까 좀 하죠? 원래 잘하시지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돈을 풀고 있는 부분들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실물로는 지금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돈은 풀렸는데 또 어렵지 않은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금을 이동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자산시장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여기저기 지금 조이고 있지만 또 그 틈새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또 가고 있잖아요 그 자금 이외에 나머지 자금들은 주식시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국내 상황이라면 글로벌 여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최근에 역대급으로 펀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500억 달러가 펀드 자금으로 들어와서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그 자금이 우리나라 시청상에서 사는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에서는 원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여러 가지의 펀드들에는 무조건 담아야 되는 종목 1순위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반도체, 은행, 증권, 조선, 항공업종 중심으로 오늘 상승을 보였어요 다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코스피는 2018년 2월 이래에 2년 9개월 내 최고치로 종가가 와감이 됐습니다 25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연히 반도체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최근에 지수 상승의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가에? 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이 인수한다라는 뉴스는 이미 돌았는데 그 주말 사이에 벌써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고 오늘 공시들이 쫘라락 나왔잖아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아시아나항공 상한가 가고 이거는 8.1 회사고 좋아질 거니까? 네, 그런데 다 올랐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시아나 관련된 당연히 종목들 아시아나 IDT나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쪽에 아시아나 계열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대한항공 쪽도 한진칼, 대한항공, 우선주 할 것 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서 뭔가 질질 끄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고 한진칼은 M&A 이슈가 좀 수그러들 거라는 혹은 그런 불안함? 주가로 치면 그건 반영이 아직은 안 되는 모양이죠? 뭐 일단은 양 두 주체가 지금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산업은행이 끼어든 형국이거든요 끼어서 조원토 회장 손 들어준 격이죠? 그렇죠. 거의 그런 식의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연아 그리고 강성부 펀드 이 세력들이 아마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 부분은 아직 이제 물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카드도 남아있으니 아직은 M&A 이슈 살아있다고 보는군요 네. 그런 부분들 산업은행 주식이 상장되어 있었으면 오늘은 많이 내렸을 것 같은데 산업은행이 아무래도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큰 딜에는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형 반도체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 메모리가 왜 상승하냐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내년 메모리 반도체 본격적인 수요가 증가될 거다 그런 논리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나 소재 업종 역시 따라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지수가 신고가를 내면 대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증권업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업종의 종목들이 약 4에서 12%가량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 특히 증권주들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들 이제 동학겜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증권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왔고 실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증권주의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증권주가 올해가 꼭지지 내년에도 이만큼 좋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신용융자 대출에 대한 이자 수입과 그다음에 브로커리지 수입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법인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증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브로커리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워낙에 법인, 아이비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체질이 달라졌다 증권업종이 그래서 이번에 미래세 대우가 영업이 기준으로 1조 원을 달성하냐라는 그런 이슈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은행들은 사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사실 예대마진이 이제 넓어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물론 양으로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 중소기업이나 이제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자를 못 내서 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이제 입김으로 지금 연장, 만기 연장이 뒤로 밀리고 좀 이루고 있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은행들은 좀 많고 거기에 비해서 증권업종은 다양한 그런 먹거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거래일 만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해서 코스닥 시장을 오늘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물론 이제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아직 이제 상승률은 좀 미미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 코스피를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상승률이 코스피가 훨씬 좋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은 코스닥이 수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조가 만약에 앞으로 나타난다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는 하루였고요 미국 시장 역시 최근에 러셀 지수가 이제 중소형 주잖아요 미국에서도 러셀 지수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도 좀 연결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오늘 IT 하드웨어 쪽에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큰 틀의 맥과 좀 비슷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상승을 주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타 장비나 소재 종목을 많이 샀고 그들 종목들은 IT 하드웨어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100명대에서 200명대로 올라왔고 오늘 이제 400명대로 조만간 올라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어요 이대로 가면? 네 이대로 가면 2, 3주 안에 400명대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추세인데 이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차트의 모양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속도로 나가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처럼 다시 예전 우려를 좀 많이 했던 시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음압병동 관련 주식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이제 뭐 교육주나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속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예전에는 이런 지금 분위기였으면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매일 오른다? 네 근데 지금은 연속적인 상승이 안 나타나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전체가 이제 올라가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자산주, 저평가된 자산주, 가치주라고 하는 이런 자산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이제 탄력은 못 받고 있어요 언택트 일단 힘 빠졌다 이거죠 네 언택트 관련된 그런 이제 주식들이 그래도 돌아가면서라도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네 코로나는 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확산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측면에서는 이렇게 오늘은 음악병동 관련주가 올라갔고 백신이 이제 정말 개발이 되면 중요한 게 이제 냉동보관이잖아요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백신이 막 보급이 되면 뭐 이제 한 사람이 한 번 맞아서 될 게 아니라 최소 두 번 뭐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주사기 관련주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사기요? 네 주사기 저희 주사기로 맞아야 되잖아요 주사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테마니까 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RCEP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래서 이제 이게 사실 아세안 플러스 3국 한중일 아세안 그 다음에 여기에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제 체계됐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는 업종이 이제 의류 OEM 하는 회사들 이들 회사들이 공장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나 이런 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 동남아 공장에서 만드는 의류는 선진국으로 수출될 거고 그러면 유럽 미국 쪽하고 뭔가 관세가 깨져야 그러니까 없어져야 수혜일 텐데 사실 이제 이거는 아시아 지역에서 TPP라고 하잖아요 또 미국을 주도로 한 미국 일본을 주도로 한 이런 이제 또 협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협정은 또 중국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협정인데 양쪽에 다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양쪽에 다 걸쳐 있죠 우리는 이제 TPP 쪽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FTA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협정들이 다 겹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FTA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꼭 동남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세시럽 같은 데는 중남미에도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이미 다 FTA가 개별로 다 되어 있어서 웬만한 나라들은 많이 되어 있죠 일본하고 새로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만 생긴다고 하더군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분기 분기보고서가 모두 발표가 됩니다 이미 다 나왔죠 오늘 6시 초반이면 이제 보고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 오늘이 마감일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실적 발표를 아마 오늘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것이 이제 시초가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분기보고서 오늘까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오늘까지 11월 5일 이후부터 8일째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적으로 4.71조 원 거의 5조 원 가까이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만 무려 3.21조 원을 샀습니다 전체 4.71조 원 중에서 3.21조 원이니까요 거의 뭐 70% 이상 4분의 3을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기관은 2,093억 그러니까 2,100억 정도밖에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관들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이 세 종목에만 2,477억 원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산 금액보다 이 세 종목을 더 샀잖아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기관들도 안 사고 오히려 매도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업종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은행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도 기관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업종들은 오히려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감적인 그런 수익률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수급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543.03포인트 1.97% 상승했고요 코스탁은 847.33포인트 0.98%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탁이 코스피를 절반밖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원래 코스탁이 좀 더 상승폭이 컸는데 코스탁이 이렇게 코스피를 못 따라가는 거는 코스탁의 시총 상위주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관 외국인이 바이오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탁은 지금 좀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코스탁에서 기관 외국인이 양 매수를 했는데 이 양 매수한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 종목들이 더라 그런데 이들 종목들도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시총 상위주들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밀렸죠 그런데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대장님들이 지금 워낙에 신고가를 내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상한가가 6종목 상승 종목이 985종목 하락 종목이 431종목 그러니까 2% 가까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 431종목이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탁은 상승 종목이 723종목 하락 종목이 554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코스피, 코스타 합치면 거의 1000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소외를 받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코스피에는 오늘 외국인이 4,6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은 2,765억을 매도했습니다 개인도 1,607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탁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124억 원 매수 기관이 1,035억 원 매수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다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만 이번 주에 계속 만약에 코스탁 시장으로 들어오면 오늘은 코스피 대비 절반밖에 상승을 못했지만 이것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 한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코스피는 18.7조 원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1.9조 원 증가된 거의 코스피에만 20조 원 가까운 거래대금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고요 코스탁은 오늘 10조 원 정도 거래가 됐어요 금요일 대비해서는 1.5조 원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원래 코스탁이 이전에 지수 좋을 때는 코스탁이 코스피 대비 거래대금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코스피가 두 배가량 코스탁 대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거래대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대변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왜냐하면 코스탁에 우리가 성장주라고 했던 것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목들부터 해서 BBIG라고 하면서 했던 이런 성장 섹터들 이런 쪽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기관 외국인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2차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관련된 이런 성장주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절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순환 흐름이 지금은 가치주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것은 바이든 당선자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배당 관련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자금이나 이런 글로벌 자금들은 투자 수익을 낼 때 이런 배당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은행주나 증권주나 이런 종목들의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5에서 7% 정도 나와요 현재 기준에서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시가 배당률이 5에서 7%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서 5에서 7% 수익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주식 이렇게 하루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 예금 아니면 채권 투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수익을 5에서 7% 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시 성장주의 바람이 부는 것은 보통 연초죠 왜냐하면 연초에는 정부의 새로운 내년의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만한 데들 이런 데들의 포커스가 좀 맞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이제는 1년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의 타임은 한 템포 좀 쉬고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오거나 아니면 늦으면 12월 말에서 1월에 갈 때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도 한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죠 그 한 달 정도의 텀을 가치주가 좀 더 움직이고 성장주는 조금 더 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간에 우리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사실 목돈이 들어가는데도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요새 얘기를 보면 올 초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도 있지만 주식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많이 지금 당장 가는 그런 종목도 좋겠지만 지금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최근에 조정받는 이쪽에서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언택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장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데들 그런 데들이 사실 올해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이제 미리 이제 땡겨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도 이제 당장 한 번에 이제 산다라는 게 아니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그쪽도 기회는 분명히 당연히 있다 최근에 이제 ETF, BBIG 관련 ETF가 계속 런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이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그쪽 관련된 종목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트렌드들이 분명히 내년에 한 번 더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약간 공백이기도 하고 약간 가치주의에 좀 쏠려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거를 이제 피날레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끝이라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런 이제 큰 틀의 흐름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서 내가 이제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냐 그 부분을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가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600억을 샀으니까요 다시 늘어난 거죠 꾸준히 지금 사고 있고 사실 지금 제가 4.71조 원 8일 동안에 4.71조 원을 샀다고 하면 8,6에 48이잖아요 하루에 거의 6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4,600억이니까 평균 대비해서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하루에 거의 1조 산 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적게 산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산 기관,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거의 6천억을 샀어요 그러면 그것 빼고는 오히려 판 거예요 팔았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이런 최근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오늘은 하이닉스가 폭발을 한 거죠 자, 오늘 또 시장 분위기 잘 전해주셨어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경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하이닉스에 포커싱이 되어 importante 그럼 ОOOOO 굵mm힌다